몰리 먼저 나가서 길 확보하고 있겠죠? 몰리, 여기 있었나요? 그쪽으로 가진 것 같지 않나요. 이곳에 오도샵은 그쪽으로 가진 것 같지 않나요. 역시 조.. 뒤에 뭐죠? 뭐였죠? 뭐 지나갔네? 아 설마 몰리가 좀.. 아까 좀 솔직히 이상했거든요? 크롭보드에 냄새가 나고 막 그러고 했는데 설마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 뒤통수를 치겠다 이건가? 근데 칠 이유가 없는데? 우리한테 어디있게 뭐가 있어? 길이 아니에요 여긴 아 길 어디야 이거? 아 저거 뭐있는데? 정비소..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네 이곳은 그곳을 찾는 곳 그럼 어쩌지? 이곳에 뭐있나? 틈새 아 분명히 또 이거 밟고 올라가는데 이거 선반 부서지고 나는 굴러 떨어지고 그럴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아니네? 헤헤 어우 날렵해 어우 날렵해 워커들이 너무 많이 나한테 너무 близ지 나중에 다시 어떻게 넘어가냐고? 이런 워커가 왜 하늘에서 내려놓지 이리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 아, 생각해봐. 하나 더! 아! 뭐야? 싫어하는 사람이었나? 공속이 빠르네요. 이제 몰리는 한 번에 열 것 같다. 아, 좋아. 이거 있으면 그냥 한 번에 열지. 아, 몰리. 네가 찍어가지고 소리나서 일로 왔네. 근데 못 넘어오지 않을까요? 아, 이런. 아, 무식한 것들 역시 힘이 좋아. 빨리, 빨리, 빨리 해. 아, 불或者, 말을 Baş고 잘 계십쇼. 빨리. 빨리, 빨리. 어차 방금 손가락 봤어요? 중지 손가락 움직이는 거? 워커 주제에 자 배터리 뺍시다 일단 배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배터리 다 빼나? 우유 좀 많이 먹었어야지 영향이 없네 아, 리프트 계기판. 이걸 사용하면 내릴 수 있겠네요. 에이씨. 닫혀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뭐 없나? 저걸... 여기가 전원이 하나도 없거든, 지금. 필요한 점? 그래서 크로포드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되요, 안 되요. 저는 귀엽지. 이 놈은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났어. 여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중력을 갖고 싶어요. 나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아는 그들을 그저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그 아들과 아이들과 그들을 그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다. 예, 뭔가 있네. 과거가 있네. 크로포드한테 뭔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친한 친구라든지 이제 크로포드한테 당했어 그래서 이런거 같냐 루프톱에 왔어요. 내가 구입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사업을 받았다. 뭐? 내가 죽는 기익을 죽여있어? 아... 너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너는 그런 것들이 다 죽을때까지 죽을때 내가 정렬했다고 생각해 너는 이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간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너는 왜 도와주셨어? 안 태워줄건데 오케이 안 태워줄건데 유압 호스가 있네요 유압 호스를 빼면은 손으로만 그... 몰리님? 그거 주시면 안될까요? 자르기 그것 좀 주세요 아 이름도 있어 힐리다 아 근데 좀 줘봐 감사 좀 날 수도 있지 뭘 자 여기 자릅시다 이러면 조금씩 내려오겠죠 으 아 오케이 배터리는 있어요 아 오케이 배터리는 있어요 다행이다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뽑아 뽑아 마이너스 부턴가 프리너럭스 부턴가 이거부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아니 뽑으라고 이거 뽑아 그렇지 그리고 이것도 뽑고 됐다 그리고 이거 반대로 하면 감전됩니다 하핫 가져요 뭐라고 올라가 올라가 하핫 하핫 근데 여기서 어떻게 탈 주명 빡야 빡야 오케이, 가자 저거 잘 써, 저거 힐다 잡아줘요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뛰어 오, 팔, 나 무거운데, 겁나 좀 나 무거울 텐데, 손목 나갔을 것 같은데 빨리 나중에, 제가 먼저 해야 할 것 같아 뭐? 나중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아직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 네, 생각해봐요 내가 전혀 없을 것 같아 내가 전혀 없을 것 같아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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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그러면 그 다음은 얘네 잘 갔나 한번 봅시다 설마 아직도 문 따고 있는거 아니지, 얘네? 아, 뭐하냐 진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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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아 하하 아, 머리가 꼈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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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떡해 아 이거 그래도 캐리가 믿음직스러운게 기름을 구해왔네 그쵸 기름을 구해왔어 야 무기고 땄니? 땄어? 아이 진짜 어 찾았어 네 몰리도 있어 빨리 돌아가야 돼 그때부터 그때부터 괜찮아요 아줌마? 무슨일이 있었어요? 리? 죄송해요 내가 정말 얘기하지 않는다 뭐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넌 특히 좋아하지 않는다 베넌이 말이야 내가 내가 도와드리기 위해 도와드리기 내가 내 사람들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내가 찾기 위해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아 내가 거짓말 쳐서 그렇구나 네 어쩔 응 그래 클레멘타인 괜찮니? 너 괜찮니? 클레멘? 응 이 학교는 우리 학교에 있는 것 같고 내가 학교에 있는 것 같고 나이긴 하지만 학교에 있는 것 같고 난 약간 잊지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정말? 학교에 있는 것 같고 학교에 있는 것 같고 정말? 아니 그렇군요 보충하는 것 같고 제 좋아하는 것 같고 아 희스토리 내가 교사인데 혹시 무엇을 아는가? 나의 학교에 있는 것 같고 어디가? 나의 학교에 있는 것 같고 그가 공격을 해야 할 것 같고 그가 곧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그가 곧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그가 괜찮을까? 그가 괜찮은 것 같고 그가 괜찮을까? 그는 꽤 слож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normal가 될 것 같고 진짜 벤 뒤통수 탁! 한 대 쳐보고 싶다 진짜 찰질 것 같은데 음... 켄이는 몰리를 믿지 않는다 팜플렛? 어 이게 또 있네 TMR? TMR 그건데 통신 안테나 어? 잠깐만 수색을 진행한 사람의 이니셜 사태가 터진 이후로 진행일 찾아낸 워커 수 크로포... 크로... 뭐야 크로포드에 데리고 간 시민 숫자 크로포드에 부적합한 생존자 발견 수 아하...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아하... 부적합한 생존자 데려간 시민 수 찾아낸 워커 수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은 정보다 힝ск 아하 아하 오 선밤 자 우선 그러면은 저희가 보트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와 배터리는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결국 남은 거는 약품뿐인데 아 근데 저 늙은이랑 흑누나는 언제 대체 출발하려는 거지? 어머 깨지는거 아니야? 아이 저기요 갔죠? 뭐야 아 뭐지?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이쪽 쏘면 한 마리 죽이면은 막 두 마리씩 죽고 머리가 팡팡 쳐진다 꿀즈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워커가 밖에 있지? 나야 나 나예요 나예요 What the hell happened? They wandered into the hallway after we got inside. I think they must have heard us rooting around in here. The whole place is infested. They're everywhere. Calm down. I took care of them. What about the meds? Did we find what we need? Yeah. That's our other problem. Take a look. 설마 또 잠겨있다 이건가? Looks like they were keeping all the prescription meds in that safe. Locked up tight. I don't know how much of that we have. I don't know how much of that we have. It would be a hell of a lot quicker if we just knew the four digit combination. 비밀번호 좋아? Well I doubt they just wrote it down and left it here for us to find. We should just try busting it open. We don't have any other choice. Okay. You get started. I'll take a look around and see if I can find anything useful. 항상 비밀번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찾아보죠. 군대에서 쓰는 것도 1QEW324R 이런건데 뭐지? 뭐지? 이거.. 잠깐 복사하기? 이게 뭐야? Copy machine. 여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종료들이요. safe combination도 없고 음... 진료기록, 오케이. 전화기? 안되고. 버넌, 뭐 있어요? 몰리 오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상태가 많이 좋진 않구만. 고맙다고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선생님. 도움드리지 못해. 내가 고맙다고 하냐. 내가 도움드리지 못해. 내가 저한테 고맙다고 하냐. 이 병원의 병원의 고맙다는 약속을 필요해. 자, 내가 도움드리지 못해. 좋은 idea. 좋았어요. 어디 있을까? 침대? 침대 열었는데 뭐가 있나? 싫어하는게 아니었는데. 캠코더. 초음파 사진? 이게 뭐지? 소니그램 금고를 총으로 쏠 수가 있네요. 피가? 고맙다는 걸 그리고 그곳에 건너지 못해. 이 병원에서 승부한게 스프레일처럼 그쪽으로 도움드리지 못해. 뭐하는거야? 사라이 설마 캠코더에 다잉 메세지가? 서랍 구급상자 구급상자 아무것도 없겠지 테이블 넣어서 재생할 수 있을까요? 배터리가 남아있다면 재생이 될텐데 테이블 넣어서 배터리가 남아있다면 재생이 될텐데 이 날은 82일이 1547일 로건과 의사의 안나 코레아 왜 이걸 찍는거야? 정책을 오버슨이 모든 의료 검증을 이 사람 아까 죽은 그 사람인데 몰리가 죽였다 안나 코레아랑 몰리가 무슨 간지가 있나? 뭐? 흠... 이게 규칙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근데 저 안나 코레아라는 사람하고 몰리랑 무슨 관계인지 아 그러네 그 워커가 뭔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비밀번호 같은걸? 그쵸? 주머니에 아 테이프 방금 내가 놓은 거구나 일단 그 시체를 뒤지러 갑시다 아 근데 몰리가 어디가는지 좀... 왜그래? 눈 왜 그렇게 떠? 몰리? 몰리가 어디 있을까요? 몰리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기 가면은 나 어떻게 돌아오지? 아까 거기로 가면은 나 못 돌아오던데? 거기 좀비... 아 지금 워커들도 겁나 많을텐데 와우예아 여기도 알았어 왜 여기 계십니까? 할아버지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요 뭐지? 프라이머리? 오케이 가자 없어 데려갔네 아 저 있다 스탑! 에이 프리즈 Sir? Sir? I have a question Sir? 죄송 자 주머니 좀 뒤져봅시다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이야 잔다 칭 있다 테이프 이게 테이프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던 거 같애 이게 테이프가 두 개로 나뉘어 있었던 거 같애 좀 더 큰 식으로 근데 베넨은 지금 이건 몇 자리야? 어머 누구야? 가자 오 다행이다 왔네 자 돌아왔습니다 님들 파밍해왔어요 오케이 근데 막 캠코더 배터리였고 그런건 아니겠지? 다행이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 여기서부터 워커가 생겨가지고 내부에서? 아... 아 눌러 빨리 아 왜그래요 빨리 눌러 뭐 관계가 있나 얘도? 자 일단 여세요 오 오케이 좋았어 아 다 있네 다 있어 뭔가 내가 놓친게 있나 확인해 봅시다 테이프 더 있다고? 아닌데? 두개 다 봤잖아 테이프 두개야 두개 끝 사물함 그니까 사물함을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 사물함은 그런데 열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진 쪽지 로 열 수 있을까 과연 비밀번호는 내 자리라고 했는데 나가 봅시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쪽지는 한 8자리 써있는 것 같거든 어 열리네 아 테이프 있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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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